Q. 제안의 성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Q. 제안의 성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안이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일단 감사했죠 일단 어쨌든 팀 성적이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책임감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기분 좋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기분 좋았어요 자주 얘기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딱 얘기했던 게 모든 선수가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프로 선수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루하루 책임감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만 좀 한 가지만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안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모든 선수들에게는 MVP가 좋고 그런 점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저의 제일 중요한 건 돈모양이 잘하길 잘해라, 훔쳐, 훔쳐, 훔쳐 훔쳐, 훔쳐, 훔쳐 훔쳐, 훔쳐, 훔쳐 멀어서, 훔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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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월 컨디션이 조금 좋아져서 타격 코치님들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새벽까지 많은 얘기도 나누고 직접 스윙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다치고 나서 재활을 하면서 힘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웨이트도 많이 하고 재활 끝나면서 운동량도 조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힘이 붙어서 그것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승보다는 점수를 계속 맞았으니까 많이 맞아 나가고 맞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느라고 봐봤죠 타자들이 중심에 맞아 나갔던 공이 많아서 최대한 중심에 안 맞추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승리했다기보다는 그냥 배나 속도는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길어졌지만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며칠간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감독님께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중요한 상황에 나갈 수 있으니까 준비만 잘 해놓으라고 해서 그때도 중요한 순간에 타석 들어가게 돼서 내가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카운터를 유리하게 끌고 와서 제가 좀 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었던 게 그런 끝내기 안타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홀가분한 것도 있는데 오묘한 그런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10승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풀타임 한 시즌을 뛰면서 작년보다 많은 이닝 작년보다 많은 승수는 아니더라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냈어야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10승은 했지만 작년에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정도 같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발 투수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KT전이었거든요 그래서 600경기 때도 KT전이었기 때문에 뭐 자신감은 있었고 그 700경기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진 않았고 그냥 똑같이 등판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기 때문에 크게 큰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포수로서 했던 기록이 가장 기억나는 것 같아요 포수로서 처음으로 2,000 몇 경기에 뛰었던 거랑 2,000 경기 3,000 로타? 그것도 포수 최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수로서 처음 일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반에 부진할 때 어린 친구들이 잘해주면서 좀 마음이 편했고요 또 반대로는 나도 이제는 내 자리가 없구나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친구들 경쟁에서 내가 이길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참 좋은 자극을 주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또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우 형은 또 다른 식으로 풀어가고 또 재성이 앉았을 때는 또 저렇게 몰아붙여도 괜찮겠구나 좋은 그게 나구나 그렇게 약간 좀 비교되면서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프레orean unters methods 큰 카드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ыл다 그리고 KBO의 경영력에 대한 경영력은 어떤 공부를 하냐시네 그리고 sãoores 그러한 기록에 대한 Folditor yay yes yes and yes to pay yes to carry yes to carry yes to carry! 이것도 그냥 수따라는 본れない 줄 알겠다는 사실을şa world to carry me driving them head escri 그것을 기간에 올리는 별로 rag không? 웅! 주추롬이 constftmorely! 놔두고 내려와서 뒤에 형들이 동생들이랑 잘 막아줘서 방어율이 기록되고 있는데 형들이 좀 많이 놀리는 것 같습니다 남 점수는 다 주고 본인 점수는 악착까지 맞는다고 많이 놀리시는데 그래서 이 기록을 유지하는 데는 형들이랑 동생들 뒤에서 잘 막아줘서 이런 방어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날에 왔습니다 이 팀이 가장 큰 힘이 많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을 지켜봐요 이런 문화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이낙지에 대한의 성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기회에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두 가지 더 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공연을 했고, 내가 공연을 했고, 피데라와 함께 공연을 했고, 15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연결이 훨씬 더 좋았다.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상승선이 기사에 대해 전문가ный 경험을 받고 우리의 엘리티 자장과 인기가 공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 룰이 강아지와 kes특단의 그전을 받는 것 같고 현재는 매우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상승선이 훌륭한 경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넓은 수현과는 대결과의 생각에 대해 항상 Agra legislative 선수인 라인을 분들에게도 제 응원가는 막 그렇게 타석 들어왔을 때 집중해서 못 듣는데 다른 선수들하고 팀 응원가는 저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써왔거든요 한 번도 바뀜 없이 근데 어렸을 때 기억도 나고 또 팬들이 제가 타석 나올 때 제 음악에 맞춰서 환호해주는 것도 좋고 다 같이 리듬 타서 저를 맞이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고 굉장히 좀 설레고 좋았습니다 팬분들께서 이제 막 그렇게 응원가나 등장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퍼포먼스가 제 스스로의 김태군 선수라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존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좀 건망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내가 낸 데 식으로 그렇게 타석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3년을 더 많이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인정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말 인정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팬들에게만 부를 많이 들었을 때 저는 이 3년을 더 많이 했을 때 제가 정말 인정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인정한 것 같아요 특히 이 Lions Park에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온도로 인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장략을 정부와이 더 많으면, 진지한 기술을 알던 десяον 기술을 참과해 전화하는 거야. 이 사람을 원하는 거지요. 다른 직원이. 아이사람 없이 때리기 전화하고 싶습니다. 저의 아이사들 중독도. 아니면 저희가 경험을 표현한다면 저희 동일한 주에 실제 부를텨다고 他olin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사람은 inconnu했지만 그들은 비트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설치할 것 같네요. 너무 즐거워. 너는 내 친구야. 너는 가장 최고야. 지금 이 리액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워. 너는 가장 최고야. 100% 200% 뛸 수 있게 해주는 원동 경기죠 제가 야구하는 이유 경기를 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드레날린도 많이 나오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정말 자부심 느낄 정도로 제가 무관중 경기도 해봤지만 팬들이 없는 야구 경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하나 삼진 하나 잡을 때 함성을 내주시는 모습이 정말 짜릿하거든요 계속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못할 때나 잘할 때나 힘차게 응원해주시고 한 번씩 관중석을 볼 때가 있어요 할 때 참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팬분들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연세 싸인마라는 별명도 팬분들이 지워주셨고 별명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조금 얻은 것 같아서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야구장 가득한 팬들이 코로나 때는 조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팬분들의 소중함을 알았고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는 힘 저를 다시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존재 야구장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냥 제일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사랑이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요 말 그대로 감사하죠 야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모든 팬들이 모든 팬분들이 1.5 면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곳에만 원하는 곳은 저희는 항상 응원합니다 이 최고의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로서는 가족들의 이슈요 처음에 한 번에 treat을 수 있는 가족들은 제 외부와 아이들이 있는 분석들의 태풍들은 사람들이 항상 만나고 있는 선물과 사진을 찍고 , 그냥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있고 저는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매일에 많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에 매일에 한 번에 온다. 그가 우리에게 즐거운다는 것입니다. 그가 팬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팬들 두근두근 거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힘인 것 같아요. 힘 그 시즌 초반에 생각하면 뭔가 초반에 좀 난타 맞아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좀 아 놓고 싶다는 생각이 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관중석에서 팬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응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팬들이 없었으면 그냥 뭐 처음부터 망한 경기니까 에 하고 또 다음 경기는 했을 건데 근데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팬들을 보고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야구장 많이 찾아주신데 마운드에 올랐을 때 함성소리가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팬이란 제가 항상 경기장에 웃으며 나올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 와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이유?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이지 않나요? 팬이 있기에 야구선수가 있는 거고 팬이 있어서 야구 흥행을 지켜주신 거고 부모님 같은 존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이다. 나에게 팬이란 힘이 나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못하든 잘하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힘이 좀 더 나게 해주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할 수 있는 조건이죠. 저를 위해서 단 한 분이라도 박수를 쳐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던질 겁니다. 찐 사랑이다. 정말 안 좋은 순위에도 안타 치고 루상에 나갔을 때 팬들이 응원해 주는 저 이렇게 관종석을 딱 바라봤을 때 정말 삼성 팬들 정말 찐이다. 정말 거짓이 없다. 정말 라이온즈를 좋아하는구나. 자존심. 태군이도 늘 하는 말이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팀의 자존심, 자부심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성환이라는 선수가 있게끔 만들어준 어떤 그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마운드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에서부터 계속 응원해 주신 팬들 덕분에 올해 좋은 경험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더 좋은 선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야구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세요.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실망과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저희 삼성 라이온즈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 너무 열띤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기대에는 못 미친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하고 하지만 또 응원 많이 해주시는 팬들도 계셨기 때문에 힘내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야구하는데 절대 잊지 않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돕고 또 저 스스로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조금 아쉬운 경기도 많았고 아쉬운 시즌이 된 것 같은데 선수들 또 저 준비 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이기는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대한 앞으로도 영역에 대해 앞으로도 영역에 대한 영역에 대해 정말 정말 가장 좋은 3년이의 제 삶이 특히 played softball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즌 그리고 정말 더욱 흥미로운 더욱더 우리의 fans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분이 다음년에 돌아가고 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로 봤는데 팀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중 동원수가 3위인가? 정말 이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 사랑 주신 것만큼 팀도 올라가고 저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즌은 또 마무리 잘해서 내년 시즌은 좀 더 올해보다 나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 온 지 5년 차가 끝나가는데 삼성 온 지 팬분들의 사랑은 찐이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올해 비록 성적이 안 좋았지만 정말 팬분들의 응원에 저희 선수들의 책임감도 더 많이 생겼고 내년 시즌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확실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장에 와가지고 몇 게임마다 팬분들께서 야구장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와... 와 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밑에 하위권에 있는데도 이렇게 야구장을 찾아와 주실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위권에 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찾아와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야구장을 다 다녀오지만 저희 팬들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저희 팬분들을 이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항상 옆에서 또 뒤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삼성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선수를 또 으쌰으쌰해서 또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B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올해 힘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수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B 시즌에 몸도 만들고 부족한 점 보완해서 내년 시즌 준비하고 싶어요 작년 올해 이렇게 2년 또 재작년까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선발도서 한 단계에 올라서긴 했지만 스스로는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올해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운동도 많이 할 거고 한 단계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내년에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올해도 있으면서 형들이나 선배님들 보고 배운 거나 느낀 것도 많고 더 준비 잘해서 몸도 잘 만들어 와서 내년에는 꼭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올 시즌보다 잘하고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전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너무 죄송스러운 시즌이었고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초반부터 좋은 성적, 좋은 분위기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선수다 모두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겨울 좀 더 독하게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정말 라이언츠파크에 많이 찾아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 잘해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독하게 준비 잘해서 잘 오겠습니다 올 시즌은 비록 끝이 났지만 이제 또 끝이 아니고 다시 또 시작이 오기 때문에 또 잘 준비해서 또 내년 시즌에 좋은 성적으로 팬들과 함께 즐거운 야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듯이 올 시즌 또 잘 마무리하면 내년 시즌 또 있으니까 다시 내년 시즌이라고 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올 시즌 마지막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